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소드 국어 강사 진희쌤, 난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고1, 9월 학력평가 후반부 해설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이게 이번 9월 모의고사가 3학년 언니 오빠들은 굉장히 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어렵다라는 평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한 친구들, 우리 해설 강의까지 함께하게 되어서 그럼 너무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 환영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해설 강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제 위주로 간단하게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해설 설명,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형 문제 이런 것들 필요한 친구들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문제들로 나는 실력 확인까지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우리 챌린지 선생님의 학력평가 변형 강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먼저 후반부 첫 번째 지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26번부터 28번까지 세트였고요. 제가 28번 문제 먼저 넣어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생님이 9월 구해보자 프로젝트 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기를 통해서 먼저 작품에서 뭘 봐야 되는지 키포인트를 확인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역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볼게요. 가와 나는 각각 일제강점기와 1950년대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한대요. 가는 일제강점기, 나는 1950년대 이렇게 부정적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고 모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모두 자연물이 나와. 그럼 그 자연물이 각각 뭘로 나올까? 왜 썼을까? 어떤 속성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물 찾아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부정적 현실이라는 점도 비슷해요. 근데 이 현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화자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단 가는요. 암울한 현실에서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상황을 표현해서 우리 민족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떠냐면 우리 민족들은 참 무기력하게 그려진대요. 우리 민족의 이런 무기력한 상황, 무기력한 우리 민족의 모습 이런 거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될 거고 또 이를 위로하는 화자의 행동, 화자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위로하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가 뭐예요? 그 부정적 현실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나는 질문을 통해서, 질문이 나오는구나,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자신을 성찰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자아 성찰이 일어나고 앞에서 쓰였다고 했던 그 자연물, 그 자연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내면화 자기 것으로 더 끌어와서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대요. 그러면 화자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나는 순수하게 살아가야지 저 자연물의 속성처럼,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먼저 키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작품 여러분 다 보셨을 것이고, 문제로 같이 만나볼게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26번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점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답이 뭐였죠? 답은 1번입니다. 왜 정답이 1번이에요? 둘 다 똑같이 동일한 시와 반복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에서는 거미, 나비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사나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밤에서는 여기가 여러 번 나오죠. 달빛, 달빛, 몇몇 친구, 몇몇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들판이라는 시적 대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점을 통해서 우리는 1번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내용들, 2번하고 5번 정도 같이 보시면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명사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에는 없고, 나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점 찾는 거니까 아니고요. 공감각적 심상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27번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이렇습니다. 자, 가에서 바르게를 활용해서. 바르게는 이 사나이가 그 거미가 막 이 금을 치는 거, 이걸 이제 보기가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맞는 얘기죠? 사나이가 보기 바르게 거미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꾸를 활용해서 거미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계속 감기기만 하는 이 나비의 힘든 상황. 나비가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자꾸 감기기만 해. 그러면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고,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고 하는 거니까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손살가치를 활용해서 누가? 거미가 손살같이 달려온다고 했죠? 거미는 피해를 주는 애고, 나비는 피해를 입는 애예요. 우리 민족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나비를 감기 위해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미, 가해자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나에서 이재를 활용해서 친구 몇몇과의 만남으로 인해 외로움이 아닌 길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이 걸어가는 들판은 길이죠? 근데 이 길에서 달빛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이 아닌 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달빛을 받으면서 얼은 들판을 걸어가지만, 얼어있어서 차갑고 춥고 이런 들판이긴 하지만, 달빛을 받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인해서라고 얘기하면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가득히를 활용해서 달빛이 화자에 헐벗은 옷을 환히 비추는 상황. 이 달빛이 가득히 내려온다. 아주 환하게 달빛을 쫙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맞는 내용. 답은 4번,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